안녕하세요 에터미로 보호하는 직장인 준빈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근길에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참 많은 설득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품이 좋아, 회사가 좋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에터미를 접한 이후로는 그런 시간들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품 저렴하고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회원가입해서 한번 써보세요. 라는 말로 회원가입과 매출이 쉽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전략을 통해서 부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팀을 이뤄서 유튜브로 에터미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더보기를 누르셔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